책 독서를 하고 있네요. 아 멋있어요. 요즘 또 읽는 책은 어떤 책이죠? 요즘 읽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? 이거는 작가님 이미 지난.. 이미 했던 일들 그리고 작가님.. 작가님 조변 친구들 이미 지난 가는 일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이 체험을 담을 수 있어요. 작가님의 이야기가 담긴.. 그치. 혹시 작가님 아시나요? 어? 친분이 있나요? 아니죠. 아 없어요. 아 친한 줄 알았어요. 아니에요. 엄마 우리 영어 책을 잘 읽어요. 계속 읽어야죠. 그냥 들었습니다. 나도 읽어야 되는데요. 여러분도 좋은 책을 많이 읽으세요. 책 많이 읽으면 좀 어때요? 막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? 아 똑똑해지는 것보다 말하는 게 좀..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이 생활을 더 사랑하게.. 뭐가 좀 감정도 풍부해지고 생기고 그냥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. 뭔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뭔가 뭔가 멘트 할 때 말하는 게 좀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. 그치. 그거도 입으로 하는 거 아니라 정말 책을 읽다가 느끼는 감정을 좀.. 점점 나도 이 책을 쓰는 사람처럼 뭔가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냥 그런 사람이 점점 되고 있나 봐요. 그런가봐요. 그런가봐요. 아 멋있어요. 진짜 멋있다 생각해요. 아니에요. 더 멋있어 지라고 이렇게.. 멋있는 모습. 네. 네. 네.